안녕! 치치예요! 오늘 가져온 음식은 바로 조회수 인완기념 케이크 먹방! 오! This is 치치's logo! It's the same! 음? 음? 오? 백만가게 해주세요! Q&A 타임! 질문 주세요! 첫번째 하세공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응 이모 이렇게 예뻐요? 너가 더 예뻐! 치치가 더 예뻐지도록 노력할게! 까꿍 완전 맛있어! 완전 맛있어! 오! 오! 맛있어요? 뭐야? 음? 아? It was okay! 쏘쏘! 다음은 사세공주님이 질문해주셨습니다 도넛! 음? 치치 랑 도넛! 응? 아냐? Of course! Check this out! 클릭 클릭! 클릭 클릭! 음! I need something else! 오! 마카롱! 왜 이름이 치치인가요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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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여러분들의 기억에 쉽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치치! 간장 맛있어! 제일 맛있었던 젤리는 무엇인가요? 음... 제일 맛있었던 건 그린푸드의 개구리 젤리!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!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무엇인가요? 음... 치치는 매운 걸 못 먹는데 매운 거 촬영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! 치치님은 몇 살인가요? 치치님은 몇 살인가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